ش! 나도 여기 찾다 보이겠다 어떤 곳에서 가요? 지금 이거 하신거 방무산 시장 가서 트리 있는지 한번 찾어 봤어요 뜻인다고요? 실리콘 형 틀이 있을 거니까 실리콘 틀만 있으면 거기다 레진 부으면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선생님 레진 좋아하세요? 별로 많아져요 뭐라고요? 요런거는 이미 틀이 있으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레진이 주제복 형아진 섞어갖고 부어놓으면 대략 한두 시간 레진 해보고 싶긴 한데 그런 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요거는 모양이 단순하니까 만든지 어렵진 않은데 지금 만드신 얼굴이라든가 머리는 모양 복잡하잖아요 네 그거는 어렵죠 거기다 기포가 발생하니까 아 그쵸 이것도 기포 있어요 보면 기포 잡는 게 진짜 일이거든요 요정보면 뭐 이거 있다가 안 한 번만 더